이번 문제는요. 2017년 6월 27번 문제 되겠습니다. 씨귀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화의 대가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풍경이란 말이 뭡니까? landscape이죠. 그럼 풍경화를 정말 잘 그리시는 분인지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짧고 날카로운 분노림을 사용하셨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적인 궁정화과, 화가 즉 황제를 보필하는 궁에 있는 화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런 말들까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쌤이랑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씨귀는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뭐로써? 중국의 가장 유명한 master of landscape painting 나왔네요. 풍경화의 대가의 중의 한 명으로서 알려져 있다. 1번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번은 뭐였습니까? 짧고 라고 나와 있죠. 그는 재빠르게 그림을 그리는데 뭘 사용해서? 짧고 날카로운 분노림을 사용해서 라고 해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 궁정화과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씨아는 아마도, 여러분 이거 뭐예요? 추측한다라는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공식적인 궁정화과였을 겁니다. 이런 왕, 이런 왕 둘 중에 한 명에 대한.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니까요. 동료와 함께 유파를 창시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파를 뭐라고 합니까? 스쿨이라고 한대요. 그죠? 그럼 우리가 동료 그리고 파인 이 스쿨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함께 라고 나와 있죠. 자, 그의 친구 겸 동료인 마양과 함께 씨아는 만들었어. 즉, 설립했죠. 자, 마 씨아라고 하는 그림탕을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유파를 설립했다, 만들었다. 즉,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도 되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그의 유파는 한정된 공간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정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리밋이라고 하죠. limited. 근데 한정된다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여기에 unlimited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떤 걸 목적으로 했냐면, 만드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제한이 없는 공간과 극적 효과 됐어요. 그럼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자 한 거니까 한정이 아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